한글자막 by 한효정 행복하게 살아가보자요 그로 가는 낙동강아 행복하게 지켜지고 가 사랑합니다 제13회 칠곡 구민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금경 내역카스라 사회 복지공은 이진보 내역카스라 감사합니다 환경보존 및 기업사대 안전공은 환경국수 내역카스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시아 고창이 가득한 봄날 멋진 하루 좋은 시간 되십시오 칠곡군 브라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결을 통해 우회가 더욱 군득해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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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오늘 국민의 날을 계기로 더욱 더 화합하고 결집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자랑할 칠곡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저희들의 희망이고 주인이신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칠곡군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순간 제조해서 특히 지금은 작년부터 농림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협이나 우리 농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농림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고 뭉쳐질 때 비로소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것이며 밝고 희망찬 미래가 열리는 만큼 앞으로도 출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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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